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불꽃밴드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과연 1위는 누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불꽃밴드 영광의 1위를 차지한 밴드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은 부활을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부활 밴드는 제가 국내 밴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밴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바로 부활의 리더 김태현씨가 유튜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튜브를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보니까 2020년에 만드셨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는데요. 김태현씨의 유튜브 채널 김태현 클라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초창기 때 이분의 영상을 많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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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었죠. 그만큼 김태현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밴드 하면 보컬을 좋아하거든요. 밴드의 꽃은 아무래도 보컬이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김태현씨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의 밴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록밴드를 얘기하라고 하면 비틀즈의 존 레논을 말해드렸는데요. 존 레논씨도 기타리스트죠. 그런데 김태현씨도 바로 부활의 리더이자 기타를 맡고 있는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만큼 국내 밴드에서 김태현씨라는 기타리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작사, 작곡한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좋죠. 부활의 정체성 하면 바로 김태현의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릴 정도로 굉장히 인프피의 감성에 잘 맞는 그런 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노래나 음악을 들으면, 부활 밴드의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짠하고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박영규씨와 활동했었던 앨범 불의 발견은 약간 예외적인데요. 특히 박영규씨가 타이틀곡으로 불렀던 론니 나잇은 그래도 흥겹고 부활의 감성과는 약간 다른 그런 흥겨운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아무래도 김태현씨가 박영규씨의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보컬에 맞춰서 만드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론니 나잇이라는 곡과 박영규씨가 굉장히 잘 어울렸죠. 그래서 박영규씨도 굉장히 좋죠.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부활은 1985년도에 결성돼서 지금까지 쭉 활동하고 있는 밴드인데요. 올해로 38주년이 되었죠. 그리고 그만큼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그런 팀입니다. 굉장히 보컬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역사에 대해서는 검색을 하면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김태현씨 역시도 많은 아름다운 과거를 가지고 있죠. 부활의 14집 앨범이 곧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태현씨의 솔로 앨범도 곧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부활의 현재의 구성은 부활 리더 김태현씨와 그리고 보컬 박영규 그리고 드럼 최재민 베이스의 최우재님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활 콘서트를 갔습니다. 부활 콘서트를 많이 갔었는데요. 락 콘서트를 제가 많이 가는데 부활의 콘서트만큼은 정말 제가 좋아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콘서트였습니다. 콘서트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부활 콘서트를 갈 때는 무조건 오른쪽 좌석을 차지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김태현씨가 무대의 왼쪽에 서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김태현씨를 보려면 오른쪽을 무조건 사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철저하게 김태현씨의 팬으로서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요. 보컬을 좋아하시면 중앙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김태현씨를 콘서트에 가면 굉장히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타 솔로도 하거든요. 독주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크고 멋지게 멋있는 그런 김태현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콘서트를 갔다 오면 김태현씨의 팬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랬답니다. 그리고 보통 방송에서 보면 밴드들은 보컬을 크게 많이 잡아주죠. 그런데 콘서트에 가면 김태현씨를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콘서트를 가서 김태현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잘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앞으로도 40주년, 50주년까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필님도 55주년을 했었죠. 그래서 정말 오래도록 사랑받는 락밴드가 되시면 좋겠고 김태현씨가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활동하시기를 그렇게 팬으로서 바랍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최근에 콘서트에 그 장면을 하나 짧게 제가 덧붙여 놓겠습니다. 이거는 앵콜 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촬영을 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받은 촬영분입니다. 그래서 짧게 얹어드리고요. 제가 김태현씨의 팬으로서 한 가지 말을 해드리면 김태현씨의 기타 솔로곡을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김태현씨만의 기타 솔로곡이 있는데 지이스템이라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콘서트에도 들을 수 있지만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이거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김태현씨 얼굴과 김태현씨의 기타 솔로를 꼭 한번 들어보시길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부하를 사랑하는 밴드로서 오래오래 부하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없죠? 그렇지만 팬심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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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